손님들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많으시네요. 다 튀겨진 거라 다 바삭바삭거려가지고 뼈까지 다 씹혀요. 피부에도 좋을 테고요. 이게 다른 데보다는 담백하고 느끼한 게 없어서 여자들이 먹기에도 좋고 바삭거리니까 식감도 좋고. 아이가 학원 다니면서 여기를 맨날 지나가요. 그래서 아이 데려오면서 이거 보면 생각나요. 꼭 들어와서 먹으면 그래서 살쪘나 봐요. 튀겨야 재맛나는 육지튀김의 대변심.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튀김. 오늘 함께해 보실래요? 저녁 드시고 남은 재료들로 튀겨드시면 별미가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생생정보통 플러스!